아 그 여자 이 짱이다 네, 그래. 아버지께서 놀이터에 무슨 일이야? 나 이게 집이 아니라 이래. 나오라 한 거는 못 한 말이 있어가지고. 어떤 말씀이길. 옛날에 모델 한다고 막 난리 치고 막 했을 때 조금 더 일을 마일리가 하던 그 컴퓨터 공학 그거 잘 해가지고 어디 여기 뭐 판교나 뭐 이런 데 제가 멋지게 취직해가 행복하게 그래 지금 살았습니다. 못했을까. 그런 생각도 하고. 아버지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진위를 모르겠네. 사실은 내 이제 할 말이 있다. 그게 무엇이지요? 내 이제 명예퇴직 신청해놨더라. 명예퇴직이라고요? 네. 은퇴한다. 그렇다면 왕위를 내려놓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? 뭔 소리고요. 은퇴한다고. stoή는 이즈한다고? 저에게 아버지가 은퇴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로 통성의 영을 구할 수 없었어요. 섰어요. 하나! 아버지의 30년 동안 교적 생활은 제 인생의 빛과 솔트가 되었죠. 빛과 반대로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 이 잔인한 삶을 살게도 해주죠. 하나 외부! 빛나는 잔인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에브리스! 그 빛나는 잔인들이 졸평한 삶에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.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할까? 빛나는 잔인 예 아이고..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예, 저... 건무중이시니까? 아예, 아예 합니다. 아예 앉으시죠? 예 아이고야... 올 겨울에 권룡 선생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사표를 수리받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날입니다. 아이고... 날이 많이 덥지예? 아이고 뭐 저... 더웠다가 오늘 또 비 왔다가 뭐... 왜 이래 날씨가 오락가락할지 모르겠다. 아 근데 이제... 이... 우와... 성적은지 엄청... 아... 제모 우리 바로구의 형님이고 응 저... 구미의 법성사에요. 네, 법성사? 예. 주지선이에요. 아... 황덕법이 예... 그러고 이제 둘째가 이제 황덕규 저 예... 그러고 이제 저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부장파사에요. 아... 황덕파에요. 그러고 이제... 황덕규 예... 서울삼사병원에 아... 저... 삼보의과 정문으로 있고 그러고 이제... 다섯째가 이제 덕규 응... 덕규이 잘 알죠? 아니... 사실상 어릴 때는 제일 약거리였어요. 아 그래요? 결국에는 이제 미스터 고려가 되죠. 어쨌든 간에 뭐... 정말 좋은 일 하셨고 앞으로 보면은 뭐...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. 아니... 형님은... 나가서 저... 요 저... 덕규이랑... 우리 회원들이랑 좀... 다같이 한번 좀... 한잔 합시다. 아... 좋지. 제가 뭐... 아... 뭐 이제... 저 뭐... 교육감님하고 뭐... 근데 이제... 옛날에... 예예... 이 아이디어가... 예... 이 삶이 다르구나. 맞아요.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... 예예... 아... 근데 또 이제... 한마디... 그... 예... 교장 선생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... 그래요... 많이... 미안했습니다. 그건 뭐... 민폐가 아니고... 어쨌든 그런 거 다 지난 일이니까... 예... 정리하시고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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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잘 하시고... 예... 뭐... 그럽시다. 예... 아시지?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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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예... 어...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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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선생님들한테... 고기라도 한 번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... 도리가 그게 아니라... 그래서 이제... 교장 선생님... 해가지고... 이렇게 사악... 모아가... 고기 한 번 쓸 테니까... 이제... 진짜... 우리 그... 정강용 선생님은... 수많은... 제자들을 배출하고 있고... 그러고...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... 근데... 이제... 그... 말이 너무 많아... 위의 사람한테는 모르겠는데... 나이가 좀 오리다 싶으면은... 말이 너무 많아요... 그렇다... 준비될이... 그래서... 이거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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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